이제 마지막 천보 가정교회만 남겨놓고 열다섯 번째 주제를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가슴 설레는 추수와 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민들레 홀씨 민들레 홀씨가 돼서 팔팔팔 날아다니다가 정말로 먼 곳에 바람 따라 참 날아다니다가 정착해서 정말로 큰 번식을 하는 놀라운 넓은 곳에 퍼져서 번식하는 그런 민들레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와 번식이라는 주제에서 민들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번식을 생각해 보죠 과학자들이 민들레 번식하는 것을 유난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곳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데 어째서 이 홀씨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겠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홀씨 다시 말해서 꼭 낙하산점 생긴 그 퍼져있는 그 홀씨 사이사이가 지금 털처럼 나와있는 이것이 약 90개에서 120개 가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갈 때 바람과 풍향에 따라서 그것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것이 공중에 딱 풍향을 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바람에 의해서 90개에서 120개 되는 그 가닥에 있는 얇은 선모들이 움직여가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이걸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먼 곳까지 바람에 따라 날아간다 수키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과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아하 우리 효정팀도 민들레 홀씨가 된다면 홀씨가 마치 바람 때문에 많은 곳으로 날아가고 약 그 안에 90개에서 120개의 참털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먼 곳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 홈 또는 우리 자체 내 효정팀 안에 있는 바람 풍음아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힘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닥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곳 넓은 곳에 날아가서 번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와 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민들레 홀씨의 그림을 넣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멀리 날아가서 번식하는 우리 효정팀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기 그 다음에 보고와 노래하기 그 다음에 훈독한 말씀을 읽고 훈독하고 그것을 갖고 핵심을 나누고 그 다음에 훈독한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5번째니까 아주 뜨겁게 팀의 비전이라든가 사명선호사 원양문들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팀의 비전을 크게 읽으면서 내 마음속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스며들고 또 옆에 있는 팀원, 팀원들 마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좀 젖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팀의 비전과 사명선호사를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오픈하는 거니까 팀 안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식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드리면서 뜨겁게 포옹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기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추수와 번식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신나는 음악을 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이는 그런 찬성이나 성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간단하게 팀장에 팀장에 또는 팀장이 임명한 리더의 보고로 이제 이 보고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말씀 훈독을 위해서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위하여 사는 삶과 참사랑을 실천하여 심정문화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의 축복받은 2세, 3세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축복은 개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나눠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가정에서 내 종족에서 내 나라에서 세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에 천일국의 하늘 부모님이 품으시는 백성이 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훈독하고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마음에 왔다는 글을 뽑는다면 저는 이 글을 뽑겠습니다 축복은 개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축복은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여러분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추수와 번식의 내용에 있어서 축복을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나누어준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면 줄수록 내 자신이 커진다고 하는 것 마치 민들홀씨가 정말로 퍼져서 퍼져서 바람에 따라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가다가 떨어지면 점점 나의 영역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저는 축복을 혼자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닿을까요 이거를 리더가 이 말씀을 훈독하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느낌을 가진 문단과 얘기를 하면서 일주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인 내용을 찾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독하고 훈독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훈독한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에 네 번째로 내려가 보기 전에 혹시 세 번째 또 이거를 선택하시는 효정팀은 또 이걸 또 우리가 말씀 훈독을 하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좋아서 여러분한테 또 소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여러분의 주변과 나라 세계에 뿌릴 것입니까 그 씨앗이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는 아름답고 실한 열매로 수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은 마음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또 팀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또 여기서 뭐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마음의와 닿습니다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의 씨앗을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주변에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말씀에 들어가서 혼동 말씀을 칠천한 데서 들어가서 이런 씨앗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과 나의 종족들 또는 내가 움직이는 이 마을을 향해서 뿌릴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눌 때 내가 뿌리는 어머니의 마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어머니는 아들딸에게 밥을 해주고 또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내 주변에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어렵고 힘들거나 또는 마음이 힘든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그를 위로해 주고 그를 지지해 주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는 그런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 팀원들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한 활동을 활동을 팀장은 해보는 겁니다 팀원들에게 자 VIP들이 나와 또 여러분과 같은 식구로 성장한다면은요 나나 우리들의 우리 팀에 어떤 점을 닿길 원할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VIP들이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산명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나 부러워하니까 아마 이런 것을 닮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VIP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VIP를 찾아가서 또 똑같은 말씀을 또는 실천적인 행동, 봉사, 그 다음에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 VIP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VIP와 함께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수술을 했다든가 또는 번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함께 팀원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활동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하는 일주일 내내 팀장님이나 또는 서로 팀원들끼리는 서로 전화를 통해서 또는 만남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 팀의 추수와 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5번째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끼리끼리 서로 연락해보고 느낀 점 또는 고쳐야 될 점 해야 될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든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은 정말 추수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식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뭘 요다음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번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한 주만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왔지만은 앞으로 16주 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16주를 해야 될지 서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기적인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합니다 그리고 VIP 추수와 번식에 대한 내 스스로 우리 팀의 약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공포해서 다 까발려서 갈등기를 넘어서가지고 공동체기로 들어갔을 때 그 모습처럼 한번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팀의 말하자면 그 스와트 분석을 좀 해서 약점과 말하자면은 위협되는 점이 뭐고 강점과 아주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분석해서 얘기를 하면서 십사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적어왔던 총무라든가 기록했던 분들은 1주부터 지금 16주까지의 모든 진영 내용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 선택을 할 때 지금 제가 많은 말씀 자료를 몇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선택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 훈독과 나누기 자료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자료를 한번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4분의 3은 자기들이 기르고 4분의 1만 길러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연결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배가 되고 3차 4차쯤 되면은 자기는 안 가르쳐주고 가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현재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표진만 중심삼게 되면 전부 나 대신 투입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자꾸자꾸 가지가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분의 1만 길러주고 그 4분의 3은 자기들이 길러지면 되도록 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길러는 것은 1만 하고 그 다음에 3은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도와줘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냥 힌트만 주면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말씀 훈독과 그 다음에 나누기에 여기 몇 가지 말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좋은 점을 선택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15번째 실질적으로 추수하고 번식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15번째까지 이끌어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자축하면서 이 다음에 또 16줄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서로 포옹하면서 다음 16줄 향해서 나가는 시간 또 이 다음번 주제는 천보 가정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끌어 나왔으면 천보 가정교회가 되는 그런 멋진 광경을 시회라면서 이 주간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